발라드 다음에 발라드 하나 준비했습니다 너무 에너지를 쏟았으니까 조금 쉬어가려고 발라드를 준비했는데 이 노래가 또 너무 어려운 노래네 여러분들이 남녀노소 정말 남녀노소라는 말이 맞을 수 있겠네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수 있을만한 발라드 윤종신 선배님의 존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먀노소 힘들어진 우리의 마음일까 고작 이 별뿐인 건데 우린 참가로 왔어 잘 지났나로 전해드렸을 때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말하던 나라 참해서 넌 못 참았을까 그 헌원함을 견뎌내기에 좋은 일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틀린 날은 더 좋은 일 그 사랑 솔직히 곁디킥 보고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계속 지쳐져 어느 게 십분의 일만이라도 아픈다 행복해져 혹시 잠시라도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나들면 그냥 잘 지내 물어봐줘 잘 지내 나도 답할걸 모두 다 내가 잘 사는 줄 다 니까 그 아냐 자존심 때문에 너무 잘 사는 척은 나 참 사랑하 좋아하던 말 좋으니 나 잊기 주는 추억 저 꼬니 난 다 널 맞게 사랑하 나 잊지 못한 빈곤이 있는 너의 해전 남자 친구인가 스쳤다 그저 그런 사랑 오우오 한번 더 감옥 랩파토리 너무 힘드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실 제가 랩파토리가 너무 다양해서 무대에서 해보는건 처음이네요 존니 되게 어렵네요 그래도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엔 더 좋은 노래를 당장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 곡 나오나요? 마지막 곡 하고 하겠습니다